웨이즈원이고 웨이즈원은 정밀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쪽인데 디지털 트윈도 하고 이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안양을 3D로 모델링하고 거기서 차량들 다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싱가포르 쪽이 있어요 지금 해외 사업을 많이 추진 중이 계신데 싱가포르를 3D로 만들어 놓고 거기를 모델링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웨이즈원 부스고요 솔루션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라이다 인프라 솔루션에서 라이다와 정밀지도 연계하는 솔루션들은 부분들도 이제 해외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즈원이었습니다